순직 배병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4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최상병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만에 하나 강행해서 안건 상정이 진행되면 최상병특검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힐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임하겠다. 국민의힘 역시 예고했던 대로 유상범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국회법상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로 막는다고 해도 내일 오후가 되면 최상병특검법은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키워드 상정대 필리버스터입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전성균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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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특검이나 아니면 탄핵이라는 용어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서. 어제 검사 탄핵안도 추진이 됐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대표 연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 중독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총 13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탄핵 중독 정당입니다.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텐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네, 오신환 위원님. 13번이나 있었네요. 네, 네. 일단은 탄핵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게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게 헌법 65조의 탄핵소추권은 엄격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집행에 관해서 이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단순히 국회에서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탄핵을 중독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굉장히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수사 기소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지금과 같은 일은 굉장히 있을 수가 없는 굉장히 위험한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 이제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저는 민심이 또 국민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심판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이 됐잖아요. 그 장면을 잠깐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국회의장이 어느 당 편을 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국회의장은 여당의 편도 아니고 야당의 편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의 편입니다. 의사 일정 제 일항 순직 해명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네 오늘도 인사 무시나 고성 또 박수가 나왔는데 그래서 콘서트장 갔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거든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 인사 받으실 수 있고 당국의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해줘요. 그럼 여기 인사하셔야겠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야당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이 의원님들께서 다짐했던 의정활동의 모습이 맞습니까? 국민께 이렇게 22대 국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떳떳이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네. 민주당 이름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네. 김희정 의원님. 저기에 대한 논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특검법 상정이 됐고 이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내일 처리가 되는 겁니까? 네. 내일 처리할 예정이고요. 내일이 또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걸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예정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제 원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 특검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는데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죠. 제가 보기에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진 격이라고 김병주 의원의 어떤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얘기를 가지고 굉장히 파행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불발이 됐습니다마는 이건 어차피 처리하려고 민주당에서는 마음먹고 있었던 것이고 또 내일 7월 4일이잖아요. 그럼 통과 이제 이거를 처리를 하고 나면 보름 이내로 대통령이 이제 제의 요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7월 19일 정도 되는데 그때가 이 억울하게 순직한 최상병의 일주기가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24시간 이내 종료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이 힘을 합치면 180명이면 가능하거든요. 5분의 3이면 종료가 되니까. 그래서 내일 아마 이 시간 즈음에는 상정이 됐고 이미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어쩔 수 없는 요식행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태도가 이 억울한 죽음 앞에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보이는 태도가 전부인지 과연 그 모습이 온당한지 국민들이 아마 이 필리버스터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시겠죠. 네. 오신환 위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가결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결국 무제한 토론이라는 거는 하루 정도 시간을 더 늦추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최상병 특검에 대한 위헌적 요소나 부당한 부분들을 국민께 알리기 위한 일단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부당함을 이제 호소하는 거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절대다수 의석을 민주당과 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180석 이상만 되면 강제 종료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강행해서 그 부분을 종료시키고 이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해결되지 않는 무한 반복의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사실 언제까지 이렇게 국회가 기행적으로 운영을 될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그동안 가져왔던 관례나 관행은 또 규범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의장께 인사도 안 하고 또 지금 대정부 질문이 있을 때 전례 없이 법안을 상정한 게 거의 첫 사례로 알고 있거든요. 저런 부분들도 또 의장께서는 과거에는 그래도 중립을 지키면서 중재하고 또 오히려 자당에서 배출하지 않은 상대당을 조금 배려해주면서 중심을 잡아왔는데. 이제는 소위 지난번 의장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민주당의 소위 갯달들의 적극 지지층들의 모습들로 인해서 민주당의 의원들도 이제는 통제가 불능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나. 저는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다수석을 점한 정당이 국회에서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아주 나쁜 관례를 지금 남기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것이 어떻게 정상화될지 정말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교섭단체에 끼어있는 조국혁신당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나타냈는데 일단 듣고 나서 질문 드릴게요. 조국혁신당은 최혜병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밝히는데 굳이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받아들일까요?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혜병특검법은 사실상 윤석열 특검법 아닙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야당이 특검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추천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 권한을 두고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국회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으니 좋다. 그러면 특검 추천 권한은 좀 열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겠다는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 민심, 이런 걸 얘기하면서 최혜병특검법을 대표가 되면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마당에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것도 있으니 특검 추천 권한을 좀 더 열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법을 처리하면 좋지 않겠나. 그럴 경우 조국혁신당은 특검 추천 권한을 내려놔도 상관없다. 없다. 어떻게든 하자는 겁니다. 보름 뒤면 최혜병 일주기 됩니다. 1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묘역을 찾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대전현충원. 그때 그냥 가서 국화 한 송이 놓을 게 아니라 자신이 제가 한 최혜병특검법을 영전 앞에 놓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가운데 천아람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달에 아예 추천 권한을 정당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하자 이런 중재안도 또 제안을 했거든요.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유효하고 있습니다. 유효하고. 다만 지금 천아람 원내대표님하고는 저하고 제가 이 관련돼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국힘 의원님들하고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은 하고 있지만 아마 당 입장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쉽사리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준석 의원님께서 최상병 특검 촉구 집회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의힘에서 최상병 특검 찬성한 15표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개혁신당 안을 찬성하기 어렵다면 지금 유일하게 내 정당 중에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특히나 어대한이라고 불리고 있는 한동훈 후보께서 한번 힘을 보여주셔서 최상병 특검 찬성한 15표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한동훈 후보가 이에 대해서 여러 비판도 있고 옹호하는 입장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이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가 당론 위배가 된다. 그러면서 금식이 당론인데 자꾸 메뉴 내놓으라고 하는 궤변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오신환 위원님,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후보를 따르거나 지지하는 의원들이 이런 중재안의 힘을 좀 보탤 가능성이 있을까요? 금식을 계속하다 보면 굶어 죽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멈춰야 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무한 반복을 그래도 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한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당내에서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후보자의 신분이고 그것을 지금 현재 당대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반대하는 또 다른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설득해서라도 그렇게 좀 지혜롭게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제한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로서 그것을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지금 당대표가 되지 않은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저희 전당대회가 계속 또 한쪽에서 공격받고 있는데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혹여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될지 모르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본인이 이제 저 부분들을 당내 여론들을 조성하고 또 반대하는 의원들도 설득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상병의 어머니가 경찰에 탄원서를 쓴 내용이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이 누구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에 들어갔는지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았는지 그리고 장화 신고 들어가게 한 이유가 뭔지를 물었고요. 안일한 군 지휘관들의 행동으로 우리 아들이 희생됐다면서 합당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군 지휘관들의 행동과 지휘관들의 합당한 책임을 얘기했는데 김인종 위원님 누구를 가리킨 거라고 보세요? 대표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또 박정은 대령의 명예회복도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몇 년 만에 정말 어렵게 얻은 외아들을 그렇게 잃고 아마 그 가족들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지금 시간을 1년 가까이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어머니의 책임져야 될 지휘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당연히 입법 청문회에서 스스로 말을 계속해서 바꿨던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박정은 이 수사를 초기에 했던 박정은 대령만이 유일하게 지금 항명죄로 군사재판 중이잖아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군 형법상 항명죄가 징역 3년 이상이더라고요. 최소 지금 전시가 아니니까 전시는 사연까지도 가는 일인데 이런 황당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아마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달라. 내 아들 일주기 오기 전에 밝혀달라. 그런 정말 절덜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같이 군생활했던 해병대원들 제대한 해병 동료들이 편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 왜 부하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은 부하들이 지고 상급자들은 선처받아야 합니까?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했던 편지에 대한 답도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의 심장이 어떨지는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니까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게 해달라. 지휘관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은 저는 누가 봐도 이거는 임성근 사단장에 관한 이야기고 또 이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도대체 누가 외압을 넣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백히 밝혀달라는 그 어머니의 절절한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최상병 어머님의 편지가 공개된 지가 3주가 지났고 그 3주가 지나고 이제서 또 탄원서를 제출하셨는데 그 3주 동안의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거 생각만 해도 너무 안담하고 양당이 지금 전당대회로 인해서 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최상병 특검만큼은 좀 불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을 하자면 특검법 통과나 뭐 그런 별개로 모든 당이 모여서 최상병 어머니께 사과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부엽 위원님. 앞서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대통령님 일주기에 맞춰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분위기로는 거부권 행사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는 재의결에 나설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의결할 때 동일한 법안이어야지 그 법안에 수정을 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에서 제안하듯 특검 추천 구원을 좀 변화를 주는 것. 이거는 이미 물 건너간 얘기가 돼버리고요. 저는 이번에 재의결을 나서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때 부결된 것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최혜병특검법 발의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왜 당대표가 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당대표가 되기 전에도 당대표가 되려면 당 의원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이번에 재의결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심에 맞게 이번 특검법을 통과시키자 한동훈 후보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